오마이 뉴스죠. 오마이 뉴스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의 절반을 시멘트 포장을 했다. 한 시간 쓰고 그리고 철거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수억 원을 지출했답니다. 아니 김태흠 도지사 아닙니까? 저기 김태흠. 그분의 밑에 있는 물론 저 행사를 한 곳은 도시개발공사 충남도시개발공사인가? 그런데 지금 저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행사장을 콘크리트로 깔고 1km가 넘게.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그걸 또 다 철거해요. 지금 밑에 깔고 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뒤에 또 철거하는 장면인데 이게 철거하는 장면인가? 어쨌든 이게 철거하는 장면이랍니다. 아까 깔고 철거하고. 수억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한 시간 행사하려고 그 세금을 수억 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게 다 부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하고 또 정작 대통령의 행사에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흠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런 행보도 보여서 그나마 정신이 좀 제대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사실 저분이 화재 났을 때 서천인가요? 맞아요. 서천. 네. 시장 화재 났을 때 그때 대통령이 왔을 때 정작 상인들은 만나지 않고 2층으로 올려보냈고 그리고는 그냥 일종의 쇼잉만 했던 그런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저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세금이나 이런 공적인 비용을 사적으로 쓸 수 없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저게 본인은 공적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결국은 저거는 자신의 어떤 누가 봐도 공적인 것보다는 대통령이 잘 보이겠다는 그런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또 비용을 떠넘긴 이런 걸로 체검의 누수를 자실에서 처리한 일이고 또 저거는 직근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게 도시공사 개발공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기가 도지사 산하의 기관이죠. 그렇죠. 산하 기관이죠. 산하 기관에 대해서 저는 도지사의 그런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지시에 대해서 있었다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직근 남용 소지도 매우 높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낭비, 재정 누수, 직근 남용, 행동 강령, 위반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제가 볼 때 지방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죠. 지방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요즘. 그런 상황에서 저 30분의 행사를 위해서 저기다 저거 까는데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깔고 나서 또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저기가 건물 짓는 거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했어도 되잖아요. 잠깐 한 시간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콘크리트를 왜 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재정 지침 위반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게 아마 대통령이 안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걸 깔아서 사실 연말에 일부 지자체가 예산이 나오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행사를 위해서 깔았다가 그걸 바로 철거를 하는 국민의 세금을 알기를 진짜 혈세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머니도로 좀 알아봐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나 목적에 따라서 저렇게 쓰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저게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뒤따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50분이 됐습니다. 모르셨죠 50분 지난 지. 오늘 너무 여러 가지 화가 나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사실 댓글에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저나 전현재 당선인도 상당히 황당해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 때문에 탈당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보시죠. 지금은 저희가 뭐 여기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슈를 따라가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희의 당사님 감사드리고 법사위원장에 어쨌든 도전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당원분들 지금은 이제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시고 계시는데 법사위원장 중요한 자리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서 전희의 당사님이 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12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